저번에 띠? 네. 오케이. 퍼펙토. 역시. 역시. 하나 막걸리, 하나 볶은자. 네. 오케이. 락스? 오케이. 주문 들어왔습니다, 또. 제육 두 개 있어요. 추가. 네. 슬슬. 좋아. 이렇게. 이렇게. 쌈에다가. 이렇게 나가고. 아휴 되게. 좀. 사과. 사과. 시술. 굿. 이 슬슬. 이. 계란이 여기 아니고? 여기도 가까운 거 아니야? 아, 다 정정? 이렇게? 어, 계란이... 잘 맛났다. 아, 그렇네. 큰일 날 뻔했다. 고마워. 장호야, 네가 먹을 게 아니다, 장호야. 저기, 차려라. 먹고 더 드시면 된다. 밥 조금만. 제육 쌈밥. 제육 쌈밥. 감사합니다. 12시에 부르기를 하지 않았나? 친구가 와서 밖에 앉아야지 그 효과를 좀 보려고 했는데. 와서 미리 앉아있을 때. 시몬에, 친구 안 와? 아, 와야 돼. 12시까지 오라고 안 했거든. 아, 맛있어? 아마 지창고... 록커예요. 가버리면 나 어떡해 너를 잃고 살아나갈까 나 어떡해 에이 마 안녕! 안녕! 친구들! 좋아! 저는 John Giovanni Selen Selen 좋아! 네? 4-5km 4-5km 네네! 그럼 시몬의 친구들 왔어? 네 왔습니다 밖에 앉았어? 네 밥은? 빨리 나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드세요 오케이 그렇지 내가 제일 주력으로 했던 건 사실 외부에서 테이블 깔고 지인들이 뭔가 이렇게 앉아서 먹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음식을 저렇게 먹으면 맛있겠다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건데 제일 좋은 효과가 Thermom 1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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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주일 1주일 2주일 3주일 나쁜 Stre fantasme 많이 느껴 actor 내 인is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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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에이구 약간... 이게 아침을 뭘 잘못 먹었나? 술이 안 깼나 진짜? 너 숙취가 있구나! 죄송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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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아니요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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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한 번에 150원 그리고 고추 하지만 가끔은 안전하게 말하지만 이게 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이 너무 힘들고 지금 이 스페셜이의 대로 대로? 한 번에 생각해 봅니다 그는 그는 이 상황에 대해 말했다 이 아침에 면을 가고 만약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 한국의 한국어는 아플라든지 아마?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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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가 우리 스프라인 근데 우리 에프티엘 인터넷이 많다 굳신하니까? 에프티엘에 근데 가벼운 마가리 근데 과연 모두 그럼에 나갈지 받아보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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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콜 받아보렘 에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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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매라 김 김 김 김 첫 국수 첫 국수 첫 국수 첫 국수 이게 물짜렁. 유채 가져놨습니다. 아 뜨거워. 응? 아우 뜨거워. 아우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어우 참기름이. 어우 됐어 됐어. 국수부터 하고. 네. 고춧가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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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예쁘다 헉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오케이 지금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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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은 샹쌌한 것 같다 맛있어 내가 말했다고 말했다고 말했지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할 수 있을까요? 네. 기다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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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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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국수 그릇 딱 마지막 거네. 마지막에요. 이렇게 해. 이거 두 개 없다? 이야. 그릇이 없어서 못할 정도면 대박 난 건데. 이탈리아 1등 식당 제칩니다. 저희가. 자, 제육 4개 나가세요. 제육 4개 나가세요. 1번에 제육 하나 먼저. 제육 쌈밥.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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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럼요. 그럼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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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시작 과학 deliciou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따라서 만나요. locksill감정정하 pist slut. 만 MRAM. ANA. 한국 한국국토정보공사 인터전 사실 처음에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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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questo scumaggio. Non lo so. Ma non lo so. Però sarà interessante assaggiarlo adesso. Tu dici? Adesso che hai i sapori. No. Confermo il latte. Confermo il latte. Beh. Io non mi sono due reali per me. 저는 한국어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하하하하 마사지 마사지 하하하하 마사지 마사지 손이 부러져졌네 와... 장난이지 부러졌어 어떻게 이렇게? 할머니 손처럼? 여기가 딱 짱 밖에서 쉬라고 해놓은 자리인데, 딱 보니까. 야, 이런 무슨 자세에서 홀에 손님들이 보시면 어떡하려고. 정신 안 차려? 그렇지, 숨어서. 거기서 해, 안 보이게. 으악. 뭐 하시는 거야, 지금 사장님? 아니, 허리 앞으로 다 앉아 있는 거야. 아, 네네, 쉬세요, 쉬세요. 그냥 희균 물이. 손님들 때문에 못 나가고. 뭐 할 거 같아? 아, 스테미나. 스테미나. 야, 유리한테 고무줄 좀 달라고 해봐. 유리야. 네? 고무줄. 고무줄? 무슨 고무줄? 고무줄이야? 아, 노란 고무줄 들고 다니는 거. 아니, 뭐든. 아니, 아니. 고무줄 있잖아, 아까 큰 거. 어? 고무줄 있잖아, 아까 저 쓰던 거. 아, 예. 던져. 두 가지게. 그래, 이거 효과 있더라. 네. 야, 너 왜 이렇게 센 거 갖고 다니냐? 한 주. 뼈 잘 모아. 네. 괜히 같이 튀겨버리면 안 돼. 근데 진짜 힘들긴 한데 좀 재밌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상상하게. 그래? 재미있어. 아, 그러니까 잘 되니까. 사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닭가슴살 다 끝나면 뭐 할까요? 닭가슴살 끝나면 감자썰고 양파썰고 감자조림 준비해놔야 돼. 감자 졸여놔야 돼. 감자, 오빠 감자 깎아야 돼. 감자 깎아야 돼. 감자 깎아야 돼. 양파도 껍데기에 벗겨놓고 닦아. 예, 썰. 네. 형 먼저 들어갈려? 어, 백반칙. 아니, 나부터 들어갈지. 형 먼저 들어가. 아니, 나부터 들어갈지. 와, 사람이 없구나.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없지. 와, 신기하다. 그냥 앉으면 되나? 우와. 와, 형. 신기한데? 어디 앉으면 되지? 어디 앉을까? 대파, 냉장고에는 파 싹 꺼내. 다 꺼내서 다 다듬어 놔야 돼. 예, 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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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재 선수야. 어? 어? 김민재 선수야. 어? 신기하다. 그러니까. 아예 모르셨던 것 같은데. 김민재 선수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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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티셔츠를 김민재 선수 얼굴이 그려있는 티셔츠. 그냥 기탈리아로 김민재 쓰면 안 돼? 김민재 하우스. 김민재 선수는 이 기계에서 뭐 방문하게 하는 거. 누가 친하면 이 사진 하나만 받아줄 수 있는지. 저작권 없는 걸로. 응. 안녕하세요. 어떻게?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에다가 이제 일정 비율을 타면은 다만 커피 되는 거예요. 커피를 만들어야겠네. 코리아나 에스프레소를. 딱딱한 게 비법이 나오겠지? 연유통을 종이컵처럼 쓰는 거야, 지금. 물을 채워서 반 잔을 만들어야 돼. 먹어봐. 너무 맛있는데? 저는 매일 이거 마실래요. 아, 미쳤어. 맛있어? 죽이지. 맛있어? 비율 예술이다. 딱딱한 에스프레소. 아, 그래요? 다방커피. 다방커피 좋다. 행복하길래. 진짜 맛있어. 깨잘. 이렇게 많이 죽였다. 그렇게 많이 죽을 거야. 뒤에 있는 봉사님은. 이제 정말 많은 봉사님을 지키는 사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뭐야? 이거 누가 온 거예요? 어? 진짜 명장 생각나. 뭐야? 시청률 현황이잖아. 엠칫당은 뭐야? 위터리가 엠칫당은. 위ноша 이쁘다 1위 2위 4위 내 맘 깊은 곳에 불을 지핀다. 이제는 알게 됐어. 내 맘 깊은 곳에 불을 지핀다. 재밌어. 재밌어. 아니 지금 아침부터 스트레스만 해. 아니 근데 음식당은 우리보다 평수가 한 4배 크고. 평균을 내야지. 아니야 아니야. 평수하고 사실은 상관없어. 자존심 상하는데? 이거 멀리껏 보여. 야 김치나 싸. 바로 다른 가게랑 같이 매출을 비교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사람이 얼마나 화가 나든지.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어우 입에서 그냥 젓갈을 타다. 와 진짜 잔인도하다 잔인해. 다른 한국에서 오픈하면 지인이든 우든 오기 때문에 오픈 때 매출이 높거든요. 오픈 때 매출이 올라갔다가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거든 원래. 그것도 속상할 것 같던데. 나는 그래서 오픈식 같은 거 절대 안 해. 그냥 슬쩍 열어놔. 그래서 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별로 크질 않아. 선생님 근데 그래서 선생님은 후원하신 거구나. 음이 greeting. 컴퓨터 보라고 노래 뭘 할까요가요? 뭐뭐 뭐뭐 뽀레빠 모레. 뽀레빠 모레는 끝. motivations. 저는 쌈채소 프레파보레 먹혀놔야? 응 그래고 부모차 테이크 스카코드 메뉴 자, 오늘은 12시 오픈입니다 12시 오픈이요 야, 박아 네 가만있어봐 그러면 신발을 야, 너 이거 써 그럼 뭐예요? 아니, 그때 마라케시에서 이거 신고 했는데 진짜 편하긴 하더라 아니, 근데 이건 그냥 이거 신고다녀도 어울리지 않냐? 청바지랑? 네 예쁜데요? 오, 오 별 편해 쟤들은 안 줬어, 조용히 해 훨씬 편해 좋은데요? 네 오빠 우동집 다음엔 무슨 계획 있어? 무슨 계획 있어? 계획 많지 많아? 진짜? 말할 수 없어? 제2의 백종원 가야지 제2의 이정재 뭐 이런 거 아니고 제2의 백종원이 꾸민 거야 일단 다음 거는 다이어트 약 갈 거야 다이어트 약 진짜야? 그래서 찍어놓는 거야, 오빠? 테스트 좋은 예를 보여줄게 그렇지 반찬들 다 있고 다 있고 여기에 뭐가 달라지는 거지? 점심에 점심에 한국어 그리고 카페 에스프레스 감사합니다 네 아침 자, 가봅 자, 가봅 3번 오른쪽 멀리 스프레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사실 최근에 이탈리아의 진색 커피가 유명한 게 좋습니다. 진색 커피를 먹을까요? 와 진짜 맛있네요. 진짜 맛있습니다. 진색 홍삼 맛은 못 느꼈어요. 홍삼 맛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먹는 랩트비 같은 맛이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그것을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에서 졸하기요. . 그래서 당 comparison, 과연은 여기보다는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밖에 없을 것 같기도 모르겠네요 이게 그렇게 달성IK을 만들고 달콤 OK 고생? 조혁의? 를 뼈 뼈 뼈 오일이었어 멋있다 더욱더 común? 좋은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한가시 더? 카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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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네, 정확히. 계란한 커피가 있어? 네. 아, 아까는 가사의 소식들 네, 사실... 제 브라이로 이노래 손을 받은 이의 계약품입니다 김선가의 제공과 해당 김선이 다 같이 들어가기 고마워, 오늘 일소는 다 그리스도에 잠이 가자 나其實 김선하의 제공과는 quadalah 김선핀 마취 고마움을 보러 다음날 고마움을 보러 수고들 했다 좋았습니다 오늘 잘 됐네요 오늘 약간 정신 없었는데 그래도 잘 해냈다 그쵸? 더 재밌었어요 이거 효과 있지? 이거 사람들이 보지? 다 봐요 따라해? 저거 영상 보고 따라했대 저게 진짜 신의 한 수야 너무 맛있게 짜 이거 좀 먹지? 네 이렇게 나오지? 그쵸? 이거 진짜 맛있게 하니? 이거 진짜 맛있게 하니? 이거 너무 재밌게 하니? 다음날이 좀 하면 감사해요. 너무 좋은 편이 그래,, 네... 이 냄새는 따로 더 맛있을 것 같은 느낌 너무 좋아요. 것도 나의 맛. 정말 그렇죠. 그녀는 미국 뇌츠로 메어의 물탑이 둘째는 뇌츠로 메어의 물탑이 왜냐하면 이 고픔은 맛보고 너무 그녀는 맛보고 나는 그녀는 고마워 나름 계속 매운 그럼 이 고픔은 이 고픔은 알겠습니다. 네, 저는 네, 왜냐하면 이 식사는 어디가 있는지? 저는 정말 알 수 없습니다. 저는 그냥 내 과목을 먹습니다. 다음엔 또 다른 과목을 먹습니다. 네, 근데 네, 좋은 과목이야. 내는 조합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곳에 를 쥬고 이곳에 4분간 네, 몇분간 6분간 다음날 부어? 아주 좋아요 뭐 불러? 얼마나 시간에 불어였어요? 예, yesterday 아, 24시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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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이? 4시간이? 4시간이? 네, shallow 10시간이? 4시간이? 네, 5시간이? 5시간이? 12시간이? 아멘 아, 너도 그렇게? 아, 아, 네. 그리고 또 왜요? 글쎄에서 식을 해. 저는 이 가락을 가 skincare에 가르치는 한입에 저는 이 가락에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도 네. 더 맛있게 왜냐하면 저는 이게 여러가지 뺏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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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뜨거웠어. 선생님. 네? 너무 당황한 나머지. 왜? 이게 너무 맛있고 부드러운데 몇 시간을 끓었냐고 그래서. 시크릿. 시크릿. 시크릿? 메이비 쓰리 데이? 쓰리 데이 하면 눕지. 메이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건 쓰리 데이. 어떤 건 원 데이. 알았어. 어떤 건 네 시간. 그러면은 얼른 국물을 메이킹을 하자. 됐어. 자. 그러면은 얼른 국물을 메이킹을 하자. 실제로 선택을 하자. 안 한 거.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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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어떤 건 3일 이상 끓였어, 하나는 어제 끓였어, 하나는 오늘 4시간 끓였어. 인형처럼 예쁘다. 너무 잘해. 두 가지, 밀러. 아무튼 설명해 주세요. 고기가 다 달라서 보스한테 물어봤더니 시크릿으로 봐. 그래서, 한 번 더 해봤더니 시크릿으로 해가 오는 건가. 그래서 3일 동안은 거의 3일간에 오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한 번 더 해봤더니, 한 번 더 해봤더니, 한 번 더 해봤더니. 왜 이러고 싶어, 왜 이러고 싶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10분정도 만들고 싶었어? 잘 먹는 정도 가요 선생님. 그냥 이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 국물도 안 남기고. 그리고 막 이렇게 먹어. 오빠 이렇게 먹어, 이렇게. 응? 네가 먹은 거지? 재롱? 우리가 먹은 거지. 고기가 어떻게 이렇게 스무스하네요? 보스? 보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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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여기서 뭐해? 뭐해 있지 마. 야, 국, 잘, 잘 먹는다, 다들. 이 태리 사람들이 확실히 양이 많은 것 같아. 에코. 네, 피니토, 피니토. 그렇지. 아, 그거 하지 마, 그거 줘. 안 그래도 돼? 아, 저거 이거 씻어야 돼, 바로. 아, 오케이, 피니토? 피니토? 네. 네. 피니토 물어보고. 아, 고마워. 네, 고마워. 네, 고마워. 네. 아,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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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준비, 준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피니또를 시전하고 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 피니또를 시전하고 있다. 굉장히 예의 있어 보이지 않냐 여기서? 내가 그렇게 욕쟁이인지 모를걸? 하하 언니네. 다른 영원톡을 좋아하며 정치, 블랑 catholic이 되다. 제가 먹었던 것들은 그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저는 것들의 음식을 통해 치는 것입니다. 나의 음식이 더 부족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20€. 15€. 15€. 15€. 10€. 아름다운. 이거랑 너무 고소하고. 저 구리 없어? 그래. 우리의 자막을 되게 만들어서 시키.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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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탕. 별로 안 좋아하지마. 여기에 식초가 들어가면 또 마술이 돼야 돼. 식초는 너무 맛있어요. 선생님 거기다 또? 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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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다 이거. 개를 자꾸 찾아요. 찬케 라시이도. 아름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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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네가. 아름다운. 그리고, 저거는 다른 것 같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게 만들고, 지금 조금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만들고 싶어요 지금, 저의 막상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는 한 개가 다가가 있는 것 같아요 어디까지 가요? 에어? 이렇게. 안 돼? 네. 네. 제가... 아직도 이렇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여기. 이것은 메뉴. 이것은 당신이 가져왔어? 네. 이것은 다른. . 패스 loan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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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치? 김치? 김치 이거 나기 바래요. 뭐 71년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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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응... 1-2-3 응... OK 1-2... 그리고 2-3 네, 컬팩트 감사합니다. 막걸리 하나 복분자 하나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어. 조금씩 다르다. 다닐 수 있을지. 좋게.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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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고 잘 먹어요. 그리고 이런 조금 다른 뭔가를 요리도 못 하죠. 너무 맛있어.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거. 또 다른 좋아하러 가시죠. 너무 신나요. 주파. OK. 고마워요. 고마워요. 야, 잘 모르겠다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는데 또 다른 교체는? 근데 전혀 잘 모르겠는데 그렇죠 이거 뭐? 고추? 고추는 거 너무 크루 네 이것은 이 튀김 이 튀김은 안이 틀린 것 같고 아, 그 쪼핑몬로... 아, 네요. 조금 더 뜨거운 것 같아요. 너무! 뭐, 내가 왜 이렇게 구매해? 목소라, 신라, 송아로서. 왜요? 아, 이거 왜 이렇게 물어봐. 이 몸이 계속 됩니다. 이 몸이 다 됐다. 이 몸이 다 됐다. 이 몸이 다 됐다. 네. 네. 아, 레디. 한자에 먹는 거는 겨울이 오고 오이 먹방 experimental 절감 세트 오이 드릅니다 그 후에 그지 면을 굳이이기 때문에 맛있네 치즈 네네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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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가 물어봤던 것 같다. 죄송합니다. 이 장소에 대해 말하는 것 같다. 당연히. 오늘 밥을 먹으러 왔다.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마음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에 나라로 기름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원목 여기 나눠 세 개를 싹 지금요? 어 네 골고루 나눠 네 자 고추장 준비 고추장 준비 파프리카도 준비 고추장도 준비 국자루 반국자 씹는 반국자 씹 자 육기 갖고 와봐 현지에 가서 현지하고 뭔가 이렇게 잘 조화를 이루는 메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육기 선생님 여기 육기 떡볶이 대신 해볼거 아 좋다 그래도 식감이 좀 이렇게 씹히는 게 있어야 할텐데 그쵸 자 눈 and ... 과록했었어요 알았죠? 네 끌어올 때까지 기다려 자, 5분이 필요한 상황이다. 자, 한번 줘봐. 여기다가 이 안에만 살짝 하셔도 되나? 널 필요가 없어. 아따, 무지개 뜨겁네. 됐어. 자, 이리 와봐. 어떻게 할 거야, 손님한테? 손님한테 내려놓으면서? 아, 뜨거워요. 이거 뜨거워요? 알았어? 뭐 뜨거우니까, 이거 뜨거워. 아, 뜨거워. 이거 한 방으로 생각만 해 주면 돼. 오, 뜨거워. 알았어? 네네네네. 천천히 계속 튀기면 색깔 나올 때까지 요리끼리하게 튀겨지면 완성되는 거야. 네. 위에! 와, 맛있다. 여기가. 메세지. 큐. 3, 2, 1, 2, 2, 3, 2, 2, 1, 2, 2, 3, 2, 1, 2, 1, 2, 2, 1, 2, 1. 6분 전입니다. 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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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을 찾아봤는데요 puzz느냐 사진을 찍어 enniano 즉시 참싼 이 los 야 떡볶이를 이거를 20개만 남아줄래? 20개만요? 20개만 만들어봐 아주 우아하게 할 수 있어 이것만 해도 충분해 왜냐면 어차피 오븐에서 한 번 구워야 되기 때문에 밥 준비됐고 준비됐고 보내도 될까요? 열고 어차피 야 잘 들어 열자마자 손이 받는 게 아니라 열고 리스트하고 그 위에 있는 명단 딱 부르고 한 팀 한 팀 뒤로 보내는 거 적는 거 보고 거기서 이름을 불러 네 네 오 마이 굿네스 좋은 하루 오케이 한 번만 더 오케이 여기 있는 랩이 있어요 앞에서 이름을 적용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한 번씩 전화할 수 있어요 우리 아주 적용한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적용할 수 있어요 아마도 피플 if you write your telephone number, we'll call you OK? Thank you very much Grazie mille Give me the pen, please Si, here you go Thank you very much OK 봐, 손님들 적지? 네 그렇지? 저러면 시간을 또 벌지, 우리는 그렇게 하는 거구만 네 OK, any questions? Are you ready to order? 네 OK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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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ios solo This is the only menu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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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어떤 점이 있습니까? 점이 먹걸린. 먹걸린? 네. 4. 주문이 들어왔어요? 네. 4. 4. 계속 튀겨요. 내가 4에 나갈 테니까. 아, 보사앜 아 보사앜 아 보사앜. 너의 조화는 한 한 잔 한국 시간 전이 저녁에 나갈 테니까. 그렇게 하니은 다른 집에서 시키기 를 마시렐. 식감. 마시키어. 마시키어. 내 케이크는 서로끼리. Talk보기. 금방은 먹어본 일點. 저거 나중에 이렇게 맞은 RT. 아까 깔고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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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La oct학이 없나 요즘 깔고놀라 정말 깔고놀라 그리고 밥 하지만 깔고놀라 깔고놀라 더 깔고놀 너무 잘 깔고놀라 특히 매 regist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이, 맛있게 익었다. 괜찮으세요? 많이 참으려고. 훌륭하십니다. 그렇지. 그렇지. 여기 뭐가 빠졌을까, 지금? 사태하고 튀김. 아... 여긴 뜨겁나요? 여기 안 뜨거워요. 가져가세요. 자, 나가볼까? 네, 제가 할게요.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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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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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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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수가 요리하냐고! — 응, 누가 사줌! — 근데 왜 jew가 안인다? — 응, 그건 뭐지! — 고마워! — 이건... — 좋아해? — 진짜로, 생각을 해? — 네, 로고 가기가 안아고! 뭐가 OME. 이럴 시장. 캠터. 비기떠 바다. 아김비디다 보ABEN. 다음 팀! 다음 팀! 다음 팀! Dario, Scalala, Scalala! Dario, Scalala! Please! OK! Dario, Scalala! Dario, Scalala! Dario, Scalala! Dario, Scalala! Dario, Scalala! Dario, Scalala! Bill! Coca! Coca, uh... 고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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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팀 일곱 분 일곱 분상 준비하세요 일곱 개 떡 네 개 덮어주세요 떡 네 네 개요 다음 팀이 세븐이잖아 그렇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세 개 더 그렇지? 손님만 차례대로 받아주면 밀리 바쁠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네 선생님 진짜로 선생님 우아하잖아요 응? 우아하잖아요 응 우아하게 우와 아우 주방 아주 편해요 말랑말랑 어우 잘 찢어질 것 같아요 둘 셋 사태 네 개 준비하면 되죠 아 돼요? 사태찜 일곱 개 나오면 돼 사태찜 일곱 개요 팝팝팝 팝팝 팝 일곱 개 이거를 그릇을 갖고 내려가서 뜨면 편하지 그렇지? 응 그렇지? 응 팝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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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나 네 이거 어떻게 열 열리는데 뭔 소리 하는 거야 적극적인 사고방식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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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네 구르지 말고 일곱 개요 하나 하나 어뜨거 둘 어뜨거 자 일곱 개 나가세요 자 저기 가서 사태 일곱 개 갖고 사태 응 응 응 여기지 아 그렇지 내 얼굴을 가리고 사태는 내 얼굴 빡 떡볶이인데 머리에 빡 사태는 그렇지? 오케이 사태 저기도 잘 봐 자 뜨거운 거 나왔어요 튀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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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올려서 어떻게 한다고 뭐라고? 뜨거워 무지하게 뜨거운 거야 그렇지? 무지하게 뜨거워 뭐라고 그래야지? 뜨거워 무지하게 뜨거워 뭐라고 얘기하지? 뜨겁다고? 무지하게 뜨겁다고 응? 뭐라고 말할 거야? 뜨거워 형 노 하하 파트 텐션에 게 스콜 하나도 아주 굿 잘했어 잘됐어 네 부담 잘 자 이제 어떻게 해야되어 4개. 4상.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넥스트. 자 다음 4상 준비해주세요. 프라빈요. 디바스, 디바스, 수이, 매트리, 도스. 그렇지, 여기다. 원, 투, 쓰리, 포, 딱! 이러한 케이크? 상실의 이번에는. 그 위에 다 sweets. 다이야맨? 이제 좀 이벤트. 다이야맨? 그런거? 이런 게. 이 고게는 더 맛있어. 네요 이건 이게 여기 다른 쪽지 하지만 염소에 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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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염소 이거 네 이거 뼈 뼈 뼈 뼈 여기 뼈 뼈 저는 스틸입니다. 스틸입니다. 먹은 뺼프입니다. 이 식owana 간이도 뺨거리는 reasonably 높은 것 같습니다. 마치ns이 된다고요? 다행히 있어서 뭐예요. 간비 flawed. 저는 이렇게는 뺨을 보고 계시고요. 이 뺨을 presumably 받아볼PER. 밀키가 기상캐스터 15분간 gs아 20분간 15분간 20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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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분간 20분간 와.. 선생님 진짜 왜? 말이 안 돼요. 이럴 때 이제 슬쩍 나가서 인사하는 거요? 못 알아들으니까 뭐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쏘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다음 팀 몇 명인가 슬쩍 보고 오는 거야. 알겠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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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미 레디쉬. 다데시스 아이나 잊시스 냐고 네? Piung! Piung-piung-piung-piung! seule, 펜트 봉사님! Eh, 오! 안녕! 안녕! 여기다 물어보주신 진자인사님 라디스님, 펜트님! 떡볶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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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 그녀는 우리? 그녀는! 그녀는 정리입니다! 큰 사진이구요! 당신은 저의 미끄레입니다! 당신이? 우리의 여러분에게는 evacuate... 누구에게도 좋아요...? 이럴과요! 생각보다 편하지만 정말 하지만... 이모가가 그거야! 저요. 고C. 고C. 가요. 고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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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는? 고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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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자스파ourcing은 브로롤. 고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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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otta, 식otta.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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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뷔그룹이기 시작하자 이 뷔그룹이 아마도? 이럴 뷔그룹이 감사합니다 뷔그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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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맛있게 먹으려고 하니 저는 다 먹으러 왔어요 내가 먹으러 왔어요 아 많이 먹으러 왔어요 나의 스파베리 너무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넌 진짜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저도 이resent의 메인 나는 우리를 먹으러 왔어요 나는 그래도 이 스파베리 너무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이 지금 juste 불가능한 기회를 한꺼, 너무 좋은, 이런 게 좋은! 이 수크는? 이 수크는? 이모의 달 맛, 맨에서의 소멸도는? 애 рассказывает 한바다 러시 KEYS 러시 clue 간소가 음 음 음! 부엌! 부엌! 그치 마이스 랭크? 그치야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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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너무 맛있대요 누가 그래? 어떻게 알아? 밥이랑 비벼 먹어도 맛있다고 얘기해주고 다했어? 막 그렇게까지 긴 이태리는 못해요 이렇게 이렇게 퍼 올리듯이 알았어? 여기 밑에 있다가 이렇게 젖어서 퍼 올리듯이 딱 퍼 버리면 적당히 오케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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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weetie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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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바게 고마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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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스페셜인데 오늘 특별히 스페셜로 계란 후라이를 올려서 비벼면 진짜 맛있거든. 한국의 문화를 알려드려야지. 달걀 서비스 달걀 안 끄네요. 한국 달걀 후라이 비벼야지. 잡채밥에 계란 후라이 질린? 기름을 많이 넣고 튀기듯이 하는 거예요? 어. 잠깐만. 참기름만 하고 딱 올려야지. 아 맛있겠다. 어디야? 어디야? 이쪽이야? 아 그래. 여기다가 밥하고 이거 넣고 비벼서. 와.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그럼... 같이. 네, 네. 나, 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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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손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듬고기를 넣는다 이것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곳에 입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넣지 않습니다 못 먹 chosen 고장에 넣는다 breast Knight 정말 맛있게 잘 어울린다! 그럼... 아, 이것과 이것과 이것과... 이것은 조절이 많다! 이게 다 이렇게 맛있겠다 잘하는 것 같아 이거 봐봐 이제 고기와 함께 이 시각에 이 시각 그 시각에 다 같이 이 팩트다. 이 팩트다. 이 팩트다. 역시. 내가 정말 씁은. 씁은 저. 저. 고생. 롬듬. 아, 플레이한 롬앤이. 롬앤이 할 수 있는지. 롬앤이 할 수 있는지. 롬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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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는 저녁 그렇게 해야지 오늘 저녁은 어떤 걸? 어떤 걸 하는지 모르겠냐? 요게도 들어요 네요 그래도 하니 한 입에 아래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게 즐거운 오늘도 아.. 어.. 나.. 진짜..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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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낼 수 없다고.. 제가 선택한다고.. 내 룸.. 하하하.. 감사합니다 네 아마 패스는 다가야 바로 이 게임을 잃고 3-5-2 난 별로 안 좋아 그래도 달콤해 나 아저씨가 좋아? 네! 오케이 굳엣지게! 고원 뱉터! 고원 뱉터! 고마워! 고마워! 보였보십! 잠시만요! 이제 아는 고건을 받을 수회장 하느님은 고건을 받을 수회장 하느님은 고건을 받을 수화장 하느님은 고건을 받을 수거워 하느님은 고건을 받을 수거워 아아아. 저 박نا요. 악, 그를 지금 올립니다 네 네 네. 음. 안 좋은데.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밥이 문제네. 밥이 없어? 밥이 있는데 금방 나갈 것 같아서. 진짜? 국밥 3개 추가요. 줄이 밖에 뭐 장난 아닌데? 그렇죠? 국밥 3개 추가요. 오빠 너무 많이 퍼 놓지 마. 안 오면 어떡해. 9명이요? 아니야 금방 찰 거야. 맛있다. 맛있다. 다 찼어 지금? 하나도 안 찼네. 새 테이블이 부족해. 새 테이블 비어 있어? 비었어? 저 안에도 하나 비었고. 4개, 4개 비었네. 총 4개. 비가 들어간다. 잘하는 락에 들어간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